뭐야? 이들과 2명이 없는데? 저쪽 튕겼나? 없이 하는건가? 친구같지 많이도 많이 아아, 플레이 플레이 아, 까비 아, 까비 아, 까비 아, 까비 나이스 나이스 클리어 나이스 컷 많이 남았다 오 어우 키를 엄청 치여서 오셨네 오늘 제가 풀백이라서 다른 콜은 다 못해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중원분들이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 결국 내가 그거네 바깥쪽 딸딸딸 자 역습 계속 유용했다 어드벤티즈 안보네 어드벤티즈 안보네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풀빙 너무 어렵다 아 아 괜찮아요 아 예상하고 서있었는데 뚫리네 하 내면 오 네 아 까 왕 좋습니다 아 이제 쥬쥬 나 너무 좋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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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여요 잘해보여요 긴장을 받는 기회를 잘하기로 했어요 점심적인 대건을 잘하는거에요 나이스 컷 잘 막았다 나이스 정말 잘해보여요 클리어 인데 이거 누움도 까비 까비 자세차에 돌아갑니다 까비 이번엔 여기 계시네 키키님 네 오늘 영병 가셨더라구요 나이스컬 굿 까비 까비 이쪽 아래 나이스컬 나이스컬 까비 아이고 까비 괜찮아요 자세상 1대0 누가 차지지 키퍼가 까비 에이옥습 아마 밖으로 나가거나 아까비 흠 아까비 아 아까비 아 오랜만에 파넹카로 안 넣는 분 보네 항상 반대로 뛰냐 다 준비해 놓고 나이스컬 나이스컬 라이스컬 가비 아이스 컷 아이스 컷 맞공 나이스 컷 다 보인다 굿 사실상 1대0 아무리 해도 중미의 성향을 버릴 수가 없네 센터백 해보실? 센터백 하면 위치 못 잡아서 아마 뚜드려 맞지 않을까요? 흐흐흐 전 풀백도 제대로 원하고 있는데 중앙 비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중미로에 고바나이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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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윈타 마이티 컷 화이트 컷 고바나이퀴 나이스 루파 나이스 마무리 잡다봉하나 나이스컷 진짜 없으면 뒤로 그냥 돌아가보세요 어 어 굿 대갈사비야 이거 카비 어 케빈 데이비스 헤더 나이스하자 노옵 바닐쪽 보고있어요 나이스컷 아 수비보면 진짜 경이로울정도로 높다 형 언제 담궜어 굿 나이스 카비 강대 수비랑 도비 도비 도비요 굿 다이스킷 아 터치굿 굿 렛츠킷 렛츠킷 마무리 어 마무리도 너무 좋았다 어 이거 나였네 컷 굿 굿 다시 스위칭 센터뱀 카비 아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카리오스 덜 뻔 거의 에데르송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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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따다이님 파인드 끄셨나보네 골 3골을 넣었네 상대 멘탈 흔들렸을거예요 나이스 팀 와우 이것은 côté 전환수준 무엇이 구성력 김치 헤더 아 풀백은 이거 AB버튼에 손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야 되는구나 백가비 백가비 뭐야 잠깐만 키퍼 오 나이스 킵 어휴 이거까지 보고 나오셨던 건가 상조선방 나최정 오 길다 오 좋다 카비 살짝 길었니 반응 카비 아 발이 괜히 이뻐다 굿굿 클리어 아 아 응 진짜 좋아하네 카비 압박해서 퍽박 네 네 네 나이스 컷 좋다 역습 좋다 맞공 까비 까비 마지막 수비 밀면 공격 못 나와요 오케이 우리 꺼 좋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네 중미로 때리다가 풀백으로 때리니까 답답해 답답하니 다행히 이십 이십 네 5 5 5 5 4 5 5 5 5 5 5 5 이 시즌은 맥리메센트야. 감사합니다, 데릭. 이 시즌에는 이 팀이 저에게는 안타깝다. 잠깐만. 어딨어? 가빈. 아, 깨레는 되게 있었네. 아 프리징이 어이 뭐야 걸렸다가 말어 나이스 컷 오 센스 나 왜 올라가 가지 가지 굿 좋다 오 마무리하도 돼요 가비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굿 하프 누가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춰 우리 원톱 자랑스러운 원톱 키를 아예 그냥 높여 오셨네 굿 오 잘 돌았다 까비 오 오 뭐 담궈버리려고 하시는데 오 오 오 오 뭐 꿀킥이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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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이스 몸빵 왼쪽이라 왼쪽이라 키퍼가 잡으시면 라인 조금씩 보면서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무난 무난 패스만 했나요? 패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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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by 아이스 컷 한 번 더 아이고 짧았다 컷 이렇게 되네 난 넌스톱 크로스를 원했는데 오 나이스 아 좋다 끝 패스 맛있다 뭔가 내가 미드필드에서 내려오니까 전부 다 깔끔해진 것 같은데 넌스톱 크로스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야 킥본 왼쪽 위로 컵이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반대로 넣을게 굿 종소리로 해야하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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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뚝 빼기가 좀 많구만 오 갑자기 키 작아지니까 느낌이 확, 화기 상하네 제컷 킥 안쪽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까비 나이스 전환 오! 까비 칠레님 쪽으로 안다해 안다해 아니요 까비 이거 커플 나이스 컷 오는 오 좋다 까비 코너인데 코너 코너 이번엔 니어로 세게 살았어? 자리로 돌아가 죽은 줄 알아 다 있었어 까비 네 노음 노음 하프 전에서 시작했어요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클리어 굿 오 오 까비 다시 우리꺼 기냐? 아 아 테스트 능력이 낮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진짜 나이스 컷 나이스 컷 파이델 이거? 나이스 킥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컷 음 응 어? 뭐야 네? 다 합해지신 거 같은데? 아 응 아니야 굿굿 밑에 열렸고 굿 봤으면 뒤에도 많아요 상대 윙호가 저보다 늦어요 과비 아 오 오 오 뭐 슛경 뭐야 어 뭐 뭐 다 했어 다 했어 길게 아 깜짝 놀랬네 가는 거 보다 앞에 줄게 네? 하하하 과비 어어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컷 유리맘돈펄 아 나이스 나이스 클리어 오 히디어 좋아 집중 아랫 헹 아 와 에어 더 mainland 다시 덤벼 좀 더 와 오 나이스 클리어 클리러 엑소 굿굿굿 굿굿 굿 굿굿 굿굿 라이스 Fear 화이팅 굳이 중앙 고집 안하셔도 돼요 후방 빌드업 할 때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롱스링 마틴 엘리 롱스링 롱스링 뒤로 뺄게요 롱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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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더 굿 다시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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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셔도 돼요 굿 나이스 컷 굿 키퍼네요 키퍼 컴이네요 아 여기 안 잡혀요 이거 아이고 내 뒤로 오네 호옵 저기요 아이고 가비 괜찮아요 괜찮아 위에 열려 위에 열려 두세요 두세요 레츠컷 가비 굿 다 뚫었다 땡큐 오 까비 이번엔 그냥 올릴게요 됐다 어 나이스 흠 흠 흠 잠잘요 택배 컴퓨터면 N가하면은 호스는 들어가긴 하던데 어 오 나이스 키 오우 나이스 키 오우 오우 다행이다 파이밍 팩홀개올렸네 잠시잠시 위 위 위 나이스 택글 어 어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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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턴 줘도 돼요, 안되면은. 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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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쒀디. 끝까지 나이스 컷 굿 사이드 굿 헤더 딸 나이스 1-0 점유율 찍어 눌렀구나 코너킥은 크로스 성공으로 안 쳐주네 이 경기도 힘내서 잡아 봅시다 나이스 가비 날 올릴게요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트 나이스 컷 아비 나이스에 나이스 전환 좋잖아 사이드 사이드 열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연 좋아요 나이스 한 번 더 나 스테미나 하나도 없어 배달 에? 많은데? 에? 뭐가요? 들어올 때 딱 그거 없었어요 딱 도착했을 때 스테미나가 바닥에 나이스 굿 어우 아이고 이걸 건드렸어 나이스 컷 막을만한데 굿 나이스 컷 굿 컴퓨터 썩 가능 어이구 라인 봉선 겹쳤구만 굿 컵이 마인 다시 내릴게요 나이스 컷 컵이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어요 이건 아 놓치면 안되는데 까비 Opening 암 굿 굿 굿 굿 굿 굿 나이스 컷 거비 가비 가지 가지 가비 스티 느려에요 길게? 왼 오른쪽이라 가비 나이스 컷 전방 합방 너무 좋다 가비 가비 롱스로우 가능 오랫꺼 또 나 아니네 뭐야 이거 길게 나이스 나이스 밑으로 뭐야 아이고 오이구 야 저걸 어떻게 맞췄대? 저것은 풀백이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침투 침투 비티님 박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찾아서 침투 침투 내렸고 까비 그리고 그리스 지옥이 도미넬기 상상 도미넬기 그가 희생하게 인사도 자 사이드로 도미넬기 다이스 다이스 어휴 까비 위위위 나이스가 뽑힌건데 이건 어우 왜 자꾸 뭐야 나야 왜 왜 뭐 어찌어찌 자꾸 잘 가네 굿 굿 나이스 라스트 막으면 라스트 나이스 컷 아이고 오우 나이스 컷 어 클리어 클리어 됐어요 끝 끝 끝 끝 끝 오케이 오우 패스 조금만 안전하게 할게요 틀렸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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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아 킥컬이 여기 계시네 사이드 사이드 잡았어요 이거 그냥 거둘게요 오우 나이스 클리어 오리공 오리공 멀리 가운데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대학선 밑으로 아 아니네 사이드 에이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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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헤 흐흐흐 흐흐흐 음 굿 좋다 나이스 오 잘 보셨다 흐흐흐 아 아 사전 감사합니다 2 8 다음 스쿼트 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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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비 교비 들어갔는데 이거? 거비 거비 나이스컷 굿 굿 같은 팀을 낚아버리면 굿 타이밍 잘 뺏어 침투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 나이스컷 까비 자 가운데 볼게요 이렇고 굿 좋다 거비 거비 위 위 위 열어줘요 그냥 나이스컷 나렛 걸리네 여기 공이 뭐 저렇게 가니 컷 거비 거비 나이스 굿 굿 잘 봤고 어 잘 봤다 거비 노 나이스킥 으악 아이고 센터 커버 나이스 지원 가드릴게요 굿 굿 굿 굿 굿 아 까비 오 나이스 이상하게 내가 까비라 하면 다 패스가 들어가는 것 같지 까비 까비 아 이런 아 세상 제가 놓쳤습니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야스기 오른쪽이 오 좋다 오비인 것 같은데 파스와 이리 짧게 가누 가보지않고만 파스와 이리 짧게 가누 파스와 이리 짧게 가누 파스와 이리 짧게 가누 파이팅 파이팅 잘 스컷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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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따라잡아봅시다 밑에 있어요 아 안다니네 아 아 말을 고 날치고 잉 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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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나이스 잘랐고 나이스 오 굿 가비 현대 컴퓨터 아까랑 비슷하게 됐다 가비 가비 저기서 한 명 버티고 있네 아이고 뛰어 굿 오우 굿 오우 카운터 굿굿 2대2 2대2 아니다 2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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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 너무 아쉽고 역습 역습 다시 역습 다시 나이스 나이스 킵 다시 역습 오우 아 안들어가네 밑에 오픈 밑에 오픈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스 카운터 아이스 카운터 오우 나이스 턴 탈압방 너무 좋고 굿 좋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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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카드 굿 가비 왼발이라서 좋아요 아직 아직 있어요 뒤에 지키는 중 가깝게 처리해야될거같은데? 내리고 트랩좋아요 이건 아니지 나이스 아빠 밀건드 가비 세미 넘었어 나이스 가운데로드 가운데로드 멀리 왜 자꾸 왜 풀백 냅두고 센터백이 저걸 가운데로드 나이스 아빠 나이스 나이스 아 24미터 너무 먼데 컴퓨터라서 넣을만 하긴 한데 공격 숫자 더 많아요 파 브로 미컬 하사우 아이스 컴 역습 역습 안되나 맞공 맞공 아이스 컷 컷 아 맞공 맞공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